집에서 마니코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집에서 마니코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? 다음 주에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냄비에 여러가지를 들으면 소금속도 넣어줍니다 예전에는 물을 넣어서 냄비에 다 넣어 있는 부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냄비에 오늘 준비해 주세요 이제 조금 더 넣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